우리 마을은 중산간 마을이어서 논보다는 밭이 많습니다. 그래서 1990년도부터 주경수도 많이 했지만 우리 마을이 봄에는 감자, 또 그 후작으로 양배추를 많이 씹고 또 하나는 마늘, 생강, 양파가 많습니다. 그래서 특히 청경지역이다 보니까 오염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물맑고 공기로운 우리 꽃송아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감자라든지 양배추 또는 양파, 마늘, 생강을 좀 많이 손해 주시고요.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저희 마을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택배 가능합니다. 많이 잘 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